여러분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고요 간단하게 제가 총평을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도 더 중요한 건 이후에 수능날까지 공부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잘 활용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면 난도는 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1등급이 지금 언매 기준으로 81 그냥 하자기면 91 그럼 평균 90으로 잡아볼게요 그럼 1등급이 90이고 2등급 평균 그냥 80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이 됐어요 이 등급 간의 점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거의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등급이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저는 수능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9평 정도 보면 뭐가 달라졌는가를 본다면 6월 모의고사보다 9월 모의고사가 훨씬 잘 냈고요 난이도를 떠나서 잘 냈고 수능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N생들은 알 거예요 6월 9월하고 수능의 깊이 그 문제의 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구에 가지고 너무 기준을 맞춰서 수능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6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부분이 아직 약하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 건지 또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잘 들어봤는지를 분석하고 자기를 성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9월 문학부터 설명을 하면 문학은 아주 잘 냈어요 문학을 아주 잘 낸 이유가 뭐냐면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가 올해 분명히 비문학은 지문이 짧아지고 쉬워질 것이고 문학으로 변별력을 낼 것이다 제가 몇 수십 번 말했거든요 문학의 변별력을 내는 방법은 단 하나다 보기를 좀 더 길고 복잡하고 깊이 있게 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맞은 게 그래서 문학에서 보기 문제를 굉장히 좀 질이 높게 깊게 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잘 냈고 또 한 가지는 이 보기든 다른 거의 선택지들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조건부, 서술부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눈이 강조하는 거 문학은 곧 독해력을 필요로 하는 독서 영역이다 그러니까 작품을 정리하고 암기하고 내가 주관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딱 들어맞게 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을 정리, 암기하고 뜻풀이 그리고 자료 보고 EBS 달달 암기한 친구들은 풀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기가 조금 길고 선택지도 길어지면서 복잡해지면서 문학 푸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풀 때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건 상당히 잘 냈고 이제 문학이라는 게 좀 더 수능에 가까워짐으로써 복이라든지 선택지의 질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것들을 작품이 아니라 이런 복이란 선택지들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문학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독서 영역을 볼게요 독서 영역은 예상한 대로 지문이, 6월처럼 지문이 짧아졌습니다 지문이 짧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이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예상하는 바죠 왜 독서 영역이 쉬워졌는지는 예상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영역에서는 그러나 지문의 내용이 쉬운 거라든가 길이는 6월하고 똑같았는데 이제 살짝 달라진 게 역시 선택지가 6월보다는 훨씬 조금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비문학도 내용은 쉬웠는데 답 찾을 때 약간 어려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6월은 그냥 답이 손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이 좋아졌다 라고 보면 되고 자 이 수능에 좀 더 6월보다는 가까운 시험 문제다 라는 걸 보면 돼요 근데 이쯤에서 하나 많은 친구들이 자 EBS에 많이 반영했다 라는 걸 체감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EBS와 비슷한 소재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음은 이해하는 데지만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 문법 문법은 역대급으로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문법은 난도가 올라간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또 세 번째 문제인가에서는 너무 봐야 될 게 많아서 시간을 많이 요하는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수능 날은 지금 이거보다는 살짝 난도가 내려갈 거로 예상되고 그런 다음에 시간도 잠깐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중요한 게 난도가 높다는 건 저는 문제를 잘 냈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굉장히 잘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뭔가에 많은 문제들을 암기하듯이 풀면 안 되고 철저하게 주어진 것들을 응용해서 풀되 가장 기본 개념 뭐 형태에서는 의전 자립에 뭐가 있는지 사례가 아니라 그 데피니션이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주어진 조건 가지고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게끔 분량이 많았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제는 굉장히 질이 좋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잘 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정도로 나머지 화작이라든가 매체 부분에서는 크게 다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 보고 난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90점 1등급 2등급 8점이라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내 수준이 지금 이게 어려웠는지 쉬운지를 가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이 이후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자 문학부터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문학은 제가 눈이 강조했죠 단순히 작품을 정리하고 EBS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암기하고 선생님들이 주어진 자료 프린트를 보고 이런 거는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문학 공부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지금처럼 문학의 본질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 20년 동안 떠드는 거지만 보기 그리고 보기를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 그래서 보기를 잘 정리해서 구조화 시킨 다음에 이 보기의 내용과 선택지의 관계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 체인호가 맨날 하는 건데 이 선택지 5개의 선택지 간의 논리적 관계 어 얘는 플러스를 말하는데 얘는 마이너스를 말하네 이런 논리적 관계 선택지만 봤더니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데 4개를 봤더니 또는 감상으로 적절한 건데 그 중에 4개 봤더니 이런 내용이네 그러면 전체로 어떤 내용이구나 라고 기준을 잡고 기준을 잡고 이 기준 잡은 거로 다른 문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지문을 가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기준 잡은 거로 기준에서 A라고 말했는데 정말 A인지 아니면 not A인지 해석이 아니고 확인하는 작업 기준에 맞는 걸 확인하는 작업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뭘 가지고 연습하는 거냐면 자 사설 모의고사는 이런 논리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사설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거나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로 충분하고요 철저하게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보기랑 선택지 보는 연습 두 번째 EBS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EBS를 저는 강조하진 않지만 EBS가 일단은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높고 EBS에 나와 있는 보기를 보고 선택지를 보고 이걸 중심으로 다른 문제도 풀고 이거 중심으로 지문도 이걸 기준으로 확인하거나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도 보기 선택지 줄거리를 보고 기준을 잡은 다음에 인물의 관계를 잡은 다음에 또 이걸 토대로 감상 문제를 보고 선택지를 먼저 본 다음에 두 개를 합쳐서 지문을 감상에 나온 선택지를 찾기 위해서 빠르게 읽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BS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가는 연습용으로 삼아야지 이것이 똑같이 나올 것이다 암기, 정리, 뜻풀이, 선비립 하는 내용 받아 적고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N생들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좀 더 집중하고 사설은 많이 풀기보다는 적당하게 시간 관리, 시간 조절하는 방법으로서의 모의고사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독서 영역을 볼게요 자 독서 영역은 눈이 말했듯이 이제 지문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영역은 그러나 중요한 게 수능 날은 지문도 깊어질 것이고 문제도 깊어질 거예요 우리가 6평하고 독서 영역에서 수능의 단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기는 표면적인 정보를 여러 개 전달하는 그런 글쓰기라면요 여기는 논리적 글쓰기 구조 속에 구조를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가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깊이가 달라요 분량은 똑같겠지만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역시 똑같이 비문학 강의를 들을 때 뜻풀이 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의 내용 이걸 받아 적고 그걸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나올 거라는 소재가 나올 거라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제 만약에 기출로 공부를 하시고 똑같이 EBS만 하세요 그랬을 때 기출도 지문 중심으로만 하세요 어차피 이 문제 안 나오니까 아 과학기술 지문은 어떻게 쓰여지는구나 서론을 봤더니 이거니까 본론은 어떻고 이렇게 EBS도 내가 이걸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6구와 수능에서 EBS 반영은 완전히 달라요 6구는 거의 뭐 3, 40% 똑같이 베낀다면 한 지문에서 수능에는 비문학에서 약 두세 질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소재가 같다고 하더라도 못 읽어요 결국은 읽기 능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EBS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는 풀지 말고 지문 중심으로 M번 읽고 그 M번을 읽을 때 요약 정리하면서 완벽하게 읽은 대략으로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선별 독해하면서 구조를 정리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구조를 암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각 영역별로의 글쓰기를 내가 논리적으로 구조를 맞춰가면서 읽을 수 있는지를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EBS 내용이 그대로 나올 거라 이 내용을 알면 내가 풀 수 있거라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훈련용입니다 훈련용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비문학 글쓰기 방법은 첫 문장을 보고 이어질 문장을 예측을 해야 되고 범주를 잡아야 돼요 범주 그래서 의문사를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또는 첫 문장 봤을 때 왜? 뭐 이런 식으로 의문사를 던지고 이 궁금한 걸 중심으로 해당하는 문장이나 단어를 찾으면서 그러면 이 궁금한 것이 아니면 중요한 문장이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선별하면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첫 문장 보고 또 역시 첫 단락을 봤을 때 아 본론의 앞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이 나오겠네 본론에 전개되는 내용이나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미 감을 잡고 그것들을 예측하면서 빠르게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가 영상에서 캐스트에서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독서도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연습하든 간에 뭘 나올 거라 생각하지 말고 뭐가 나오든 내가 논리적으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문학도 EBS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기나 선택지를 봤을 때 어떤 작품도 내가 빠르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 주관을 100% 뺀 상태에서 풀어갈 수 있는 힘 이걸 키우는 게 중요해요 이게 수능 본질에 가까운 공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몇 등급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1등급으로 갈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한번 고쳐보시고 지금 9월 못 봤다고 슬퍼할 시간 없어요 그 시간에 슬픈 감정들을 난 할 수 있어 저런 논리라면 충분히 하겠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꿔먹고 도전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1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